뱀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 뱀 괜찮아 조금만 더 갈게 여기가 좋겠다 할머니 여기 우리 뱀 때문에 있으면 안 돼요 니네는 미나리가 뭔지 모르지 미국 바보들은 그래서 할머니가 한국서 미나리 씨 갖고 왔다 저기랑 저쪽에다 심으면 좋겠다 안 공랭 디드 아이고 미나리 잘 자라야겠다 데이비드 여기 가고 엄마한테 말해 할머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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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